안녕하세요. 정보체의 손승원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1, 2회 통합 필기시험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총평을 한번 간단히 해볼 거고요. 그 다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이 과목에 대해서 문제 20문항씩 있죠. 그거 다 각각의 해설강의를 또 해설하면서 강의를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 강의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20년이 또 어떤 정보체의 시험에서 좀 중요했던 것은 시험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던 말이죠. 산업기사는 개정되지 않았는데 전부적 기사 같은 경우는 NCS 기반으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출제 근거, 출제 기준을 다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목도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. 예전에 이제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뭐 운영체제 이렇게 이제 시험 보던 과목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. 사실은. 그런데 다만 이제 정보체의 시험은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문제 은행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봐야지만 이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문제 은행이에요. 그렇죠? 여기에서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. 그래서 이걸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이제 특징만 간단히 찝어드린다면은 소프트웨어 설계랑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적으로 다 뭐가 돼요? 얘네들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죠.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문제가 일단 마음 문제를 일단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.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진짜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 수종 문제만 넣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금 우리 그 출제 그 기준이나 근거를 준 걸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사용되는 벤더라든지 툴들, 도구가 얼마나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냐. 사실. 그게 이제 어떤 난이도를 또 굉장히 많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. 그냥 암기할 부분이 또 많아지니까.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은 안 냈어요. 이번에.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시험이 개정되고 또 시기가 시기만큼 그것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겠죠.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고요. 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를 이제 통틀어서 냈다. 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언어 활용은 사실은 프로그램 언어 쪽을 좀 많이 낼 거다.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적었고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많이 냈죠.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더 이제 더 많이 집중을 한 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데이터 통신의 인터넷. 네트워크 개념. 네트워크. 네트워크 개념도 나오고 그죠? 어떤 이제 신기술에 관련된 용어들.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앞으로 처음에서도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뭐 이런 거 IPv6, IPv4 이런 것들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쪽은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이제 융합이 돼 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 쪽 문제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여서 많이 낸 문제가 정보 보호 쪽 문제. 그죠? 정보 보호 쪽 문제를 해서 이제 뭐 네트워크 공격 유형이라든지 뭐 암호라는 게 사실은 정보 보호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잘 나오기 쉬운 게 암호 쪽이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 뭐 네트워크 뭐 보안 공격 뭐 도스 공격 뭐 스머프 공격 막 이런 것들 나오기가 가장 쉽거든요. 사실은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예상했던 것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좀 난해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그렇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시험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분히 대체를 해야 된다.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그 각각에 대한 그 문제 그 해설 강의를 제가 또 해드릴 거니까 그거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총평 간단하게 이 정도 보고요. 이 특성 시험의 특성이 이랬다라는 거만 한번 제가 전화드린 것이고 해설 특강 바로 연결해서 할 거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뵐게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